3호 태풍 초이완은 필리핀 중부지역을 강타하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현재 최소한 8명이 숨지고 15명의 실종이 됐습니다. 필리핀 중남부지역을 강타해서 홍수와 산사태로 큰 피해를 입었죠. 그러면서 대부분 사망자가 홍수나 산사태로 인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현재 필리핀 국가재난방지관리위원회에서는 4만5천명 이상이 현재 3호 태풍 초이완의 태풍의 영향에 큰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인명피해 이외에도 도로나 다리가 홍수로 인해서 파괴가 됐고 일부지역에서는 농경지가 물에 잠기고 정전사태가 발생하는 등 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3호 태풍 초이완은 필리핀 마닐라 북서쪽 약 300km 부근 해상에 있으며 그 다음에 진행방향은 북북서, 진행속도는 시간당 38km, 최대풍속은 16mps 그러니까 초당 16m입니다. 그 다음에 물론 열대저압부로 약화되긴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문제된 게 뭐냐면 중국 남부, 특히 광동성 이쪽이요. 중국 남부와 일본에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일본에서도 폭우로 인해서 사망자가 발생했죠. 또한 4호 태풍, 4호 태풍 고구마가 한반도를 강타할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4호 태풍 고구마의 상황에 대해서는 실제 4호 태풍 고구마가 진행이 될지 아니면 그냥 디서피어가 될지는 며칠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에서 계속 강진이 발생하면서 일본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만들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호카이도의 루모이에서 6월 4일 지진이 발생하고 계속 호카이도를 치고 있죠. 그러면서 보시면 6월 3일 저녁 10시 21분경에 와카야마현 남부에서 지진이 있었습니다. 이 깐사이 지역에서 있다가 그다가 다시 6월 4일 날 이 도쿠시마 바로 옆으로 움직였습니다. 19호 섬으로요. 지진 도쿠시마에서 지진이 났고 싶고 그 다음에 어제 두 번째 지진이 이제 이 나가노 경계 나가노와 기후연의 영향을 줬죠. 오후 4시 42분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이 그 루머이에서 지진이 난 겁니다. 이 루머이의 지진은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보시면은 지금 계속해가지고 이 아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미국의 오리곤에서 계속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오늘 6월 5일 오전 10시 5분 44초에 진원에 입힌 10km입니다. 또 오리곤에서 또 지진이 났습니다. 계속해가지고 지금 오리곤에 강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은 지금 오늘도 지금 지진이 났고요. 오리곤 지진을 보시면은 5.9 6월 4일 그 다음에 역시 또 5.9 6월 4일 그 다음에 4.7 6월 5일 오늘도 전부 다 지진이 났습니다. 6월 4일 4.2 6월 4일 3.9 6월 4일 3.2 6월 5일 3.2 6월 4일과 5일 계속 지금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는 이 오리곤의 상황인데요. 미국의 지진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그러니까 지금 이 오리곤의 지진이 일본 호카이도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